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차량은 현대 올류마이티 슈퍼캡 윙바디이고요. 2024년 3월에 등록했으며 연식도 2024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430km로 거의 차차이면서 변속기는 오토매틱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길이가 처장축이라 팔레트가 10장 들어갑니다. 아주 좋고 관리상태 좋고 신차와 번가하는 차량이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